뭔가 저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 신라면 새로 나온 거랑 열라면에 더 몇 개 나온 거래. 뭐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아우, 아빠! 봤다고 해서 이렇게 느렸듯이. 아빠 신라면 맛이 어때? 야, 이거 지금 먹어. 아, 이거 신라면 먹고 싶었단 말이야.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잠깐만. 야, 이거. 조심히 먹어. 옆에서 너무 공격적이라서 천천히가 안 먹어서요. 안정파면 배신이야?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야, 나이터 먹고 있냐? 어? 너는 진짜 아브라이드, 이게 뭐니?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맘빠입니다. 저희 맘빠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버지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근데 아버지가 뭔가 저를 피해 다니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빠, 매운 거 좋아해? 매운 거 좀 먹지.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아빠가? 너보다 나을 거 같아. 뭐, 다 잘 먹는데. 그럼 가져와봐, 일단 먹으라고 먹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혼자 먹을라 그래다가 라면 생각나서 아빠 데리고 왔어. 신라면 좀 먹을라 해. 하나, 둘, 셋. 짠! 이번에 신라면 새로 나온 거랑 열라면에 더 몇 개 나온 거래. 뭐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아빠 근데 문제가 있어. 뭐?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랑 같이 끓여먹는다고 냄비 사왔는데. 이거 4개 들어가. 어? 이게 4개 들어간다고? 4개 들어간다고? 4개 한번 만들어보지 뭐. 라면 4개가 들어갈까? 잘하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아빠, 아빠 같이. 각자 뜯어. 같이 뜯어야지. 각자 뜯어. 왜 지금. 길이가. 아, 내 또. 나 욕 힘내지 마. 아, 나는 소품 먼저 넣을래. 자기만의 스타일이야. 아, 나도 신라면 먹고 싶었는데. 안 돼, 그건. 신라면 먹어. 그건 열라면 너무 열나는데. 뭐가 열나. 나 어떡할 수 있는 건다. 길 수 없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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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빠 왜 이렇게 가급해졌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봐. 찍게. 연장. 진짜.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대박이다. 먹자 준비는 다 하고 왔어요. 아빠 맨날 하고 와서. 마열라면. 빨리 퍼. 더워. 아, 왜. 알겠어. 기다려봐. 아우, 아빠. 아우, 아빠. 아우, 아빠. 아빠는 매워서 못 먹을걸. 와, 확실히 맵다. 안 먹어. 꼬들꼬들. 진짜 맛있다. 아우, 아빠. 아빠 신나는 맛이 어때? 야. 이거 지금 먹어. 아, 이거 신라면 먹고 싶었단 말이야.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야, 또. 아니, 그냥 좀 섞어주는 거야. 아니, 맛이 궁금하잖아. 이 정도만 먹을게요. 이 정도만 먹을게. 와, 신라면 맵다. 신라면 그래도 매워요. 아우, 이거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신라면이? 아, 모르겠어. 진짜 독하다. 음. 우아. у아... 크라이브. 어어. 어하. 잘 한번는에 rut thanni laughed. 맛있다. 와. 맛있다. resistingств fashion. 끄리기. 너 탐내지 마, 이거. 어? 탐내지 마. 으퇴? 이게 더 맛있어? 아, 근데 맛있다. 쓰읍. 시의 맛은 어휘.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니가 몰라지. 아빠 잘 먹어. 손 많이 가. 아 맛있다. 나도 단무지 하나만. 응. 웬일이요? 단무지 귀신이 단무지를 양보했어요. 밥은 있지. 응? 내가 감사하고 올게. 와 진짜 맛있다. 4개 얼마 안 되네. 조심히 먹어. 옆에서 너무 공격적이라서 천천히가 안 먹어서요. 와 진짜 맛있다. 벌써 다 먹었어? 냄비가 작아서 3개밖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뜨거워. 근데 이게 고마워서 맛있는 거야 이게. 안성탕면 배신이야? 배신은 아니지. 와 생각보다 진짜 몇 번 먹으니까 없다. 우리가 항상 10개씩 끓이고 막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밥도 먹을게. 어? 밥 있나 없나. 밥을 먹어야 돼 이건. 그만해라 좀. 아이씨. 내가 먹을게. 나 그럼 밥을 또 얼마 더 혼나노. 아빠 오른쪽 왼쪽. 야 왼쪽. 아 진짜. 왼쪽이 이거야. 이거. 바꾸지 아빠. 응. 더 가져올게.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휴. 나 탐내 봐. 나 탐내지 마.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입마서 떡 한번 보자. 근데. 아빠. 얼굴에 지금 홍수 났어. 야야야야.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라면 레드가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마열라면은. 원체 좀 매콤한 맛이 강했던 라면이랑.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신라면은. 확실히 매워졌습니다. 와 진짜.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야야야. 조금만 먹어보자. 응? 조금만 먹어보자. 왜 한 거야? 와 싹쓸이를 해버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와. 너희 먹지 마라 잘 먹지 마라. 진짜 매웠다. 다시 한번 비교. 먹방 끝! 근데 솔직히... 솔직히 안 돼. 그래도 맛있어. 안성기가 좋다. 난 안성기 찾으러 간다. 아니 이렇게 다 먹었는데... 여러분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먹으면 너무 매워서 계란 가지고 올게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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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빠처럼 신라면 국물에다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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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뜨거운 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드셨대.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에 마열라면 국물 한입. 김치 올려서. 와 밥 진짜 맛있다. 계란 많이 넣으니까 진짜 순화됐어요 쫄깃쫄깃한 재료 식히고 너무 맛있다 순두부는 더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흐음.. 아.. 아.. 와.. 나중에 여기다 순두부 넣어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겠다.. 김치 계란 계란 생장 고기가 씹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초고초고 엄마필 김치 최고! 마지막 한입만! 마지막 한입만!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야 엄마는 아직도 먹고 있냐? 어? 너는 진짜 아무래도 이게 뭐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치운다는 거 깜빡했다 그냥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빨리 먹고 나갔잖아 이뤘어 여러분들 야 너 이거 치사하다 진짜 이건 아빠 도저히 영란이 안 된다 이뤘어 여러분들 오늘 맘바와 함께 맛있는 라면 먹어보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라면 더 레드랑 마이얼 라면 같이 비교를 해 봐서 먹었는데 비교를 못 했어요 아버지의 철통과가 심해서 안 돼 이제 소감 오랜만에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라면 계란이 자꾸 먹고 아 뭐야 계란이 아 내가 좀 이따 프라이 해줄게 프라이 해줄게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계란 계란 사와줄게 계란 사와줄게 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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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át 계좀 뵐게요 고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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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